이장님 계세요? 이장님 아줌님 일로 오셨네요 왜 일로 오셨어요? 아줌님 방송 좀 해달라고요 우리 용재 운동 가르쳐준다고? 네 가르쳐준다 무료로 방송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운동 가르쳐준다 좋은 일인데 터치 가서 방송해 저도 저도 지금 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용재씨 잘 아세요? 그래도 유명해요 유명해가지고 먼저 들어가고 동네 일만 하면 적극적으로도 나와서 협기도 많이 해주고 도자죠 오늘도 용재가 태권도 운동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모인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고맙고 해서 같이 가서 방송을 하면은 주민들도 좋고 저도 좋고 또 모든 일이 다 좋지 뭐 주민들 건강에도 좋고 고마워요 주민들 역시도 고맙겠습니다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직접 태극권 홍보에 나선 것이다 본동에 김용재 김용재 군이 태극권을 마을회관에서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마을회관으로 참석하여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엄마인데요 태극권 배우를 무조로 하니까 늘 많이 들어오셔요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으셨네. 통소에 전화 안 하시는데 다짜고짜 일찍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걱정되네요. 일찍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용재 씨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서둘러 돌아왔다. 이 어머니가 무슨 일이실까? 이것을 또 이렇게.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태국 건 배우라고 방송하셨어요? 잘 되라고, 태국 건. 뭘 또 그걸 또 방송을 하셔? 와서 많이들 동네 사람 배우라고. 동네 살아요라고. 아니면 오시지 않아도 내가 좀 찾아뵈어가지고서 잠깐 잠깐 아까 또 간성이 엄마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긴장된 거를 이렇게 필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왔을란가요, 어머니? 응. 많이 왔을란가?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이 방송엔 오늘 그 마을 사람들 태국 건 가리키기 위해서 가는데 많이 오셨을란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가지는 거고, 어차피, 아저씨에 맞서 잘 찍고, 왜 도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